양석은 이제 우리겁니다 생각했던것보다 결과가 좋군요 뭡니까 어디서 캐리어를 막아 캐리어를 막으면 응징해버려야지 한번 계속 나와? 얘는 이 터렛은 살려줍니다 혼자서 고독하게 야 근데 지가 알아서 치료하는거는 진짜 꿀이네요 이 기능때문에 지속치료 때문에 은근히 꿀 많이 빨아서 은근히 꿀 진짜 많이 빨았고 맵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죠? 흠 여보세요 왜그래요 나한테 왜그래 도대체 왜그래 얘기를 해봐 얘기를 왜 왜그래서 왜 혼자있으니까 만만해보이지 바로 강제어택 배트리고 뭐가없어 배트리고 뭐가없어 배트리고 뭐가없어 배트리고 뭐가없어 배트리고 뭐가없어 배트리고 뭐가없어 배트리고 강제어택해 배트리고 야 이제 또 그 상황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 수 있지? 안녕하세요 자 이제 셔틀로 갑시다 쉬브로 갑시다 어? 뭐야? 자 왔네 이제 왔어 얘 칭찬해줘야지 얘가 목숨 걸고 갔다왔잖아요 그쵸? 신분 상승되나보다 상승 정사로 다시 살았다 우린 다 함께 계급의 시대 끝을 맞았음을 보았소 이제 우린 모두 기사단이 되어야 하오 공돌이 상승 아 멘트가 재밌어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생션이 많이 낮아지지 않아서 걱정인데 국격 없는 지우개님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에 만나면은 그 지우개 위에다가 찌뿌해서 님 지우개 뺏어드릴게요 어렸을 때 초딩 때 놀았던 그거 아시죠? 지우개 따먹기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태양액으로 한번 들어가자 자 시간 정지가 그렇게 또 그거라며 거시기 하다며 모든 적 유닛과 구조물의 시간을 20초 동안 정지시킵니다 좋아져 이거는 정지시켜도 공격되는거지 어 아까 유닛의 추가능력에 이런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랑 다를거야 그 유닛의 추가능력은 아예 공격도 못하는거고 그냥 얼음한것처럼 딱 만드는거였거든 이거는 공격되는거니까 이게 갑이야 자 시간정지 가구요 이제 미션 4개나 만나요? 저 로트님 야야 자 에필로그는 뭐 할거 없잖아 그냥 영상 아니야? 자 우주모함 캐리어 주위 기계 유닛을 수리한다? 쩌네 우주모함 주위의 아군 기계 유닛을 야 뭐야 모든 지상군도 치료나봐 와 와 지 야 쩐다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두개가 붙네 어 마치 그 파이어 에그처럼 딱 태어날 때부터 양쪽에 딱딱 차가지고 얘가 뒤에서 피를 잃으면은 치료를 해주네요 어 남자네 요격기 생성 아 이거 뭐 아이고 이거 우와우 폭풍함 원거리에서 큰 피해를 줍니다 분해는 지속 피해를 줍니다 제가 캐리어는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폭풍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공허 폭격기가 나오네 정밀 타격기입니다 공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알라라쿠아 손을 잡는건 모험이다 태사다르 내 오랜 친구여 그대라면 어떻게 하겠소 제라톨 그대라면 위험을 감수하겠소 대답은 준비하지 않겠지 쥐가 물으면 놓고 시 정신나갔어요 지금 막 이제 막 사람 마음이야 이게 지금 형도니 형 냈어 왔다리 갔다리에 지금 마음이 죽음의 함대가 아몬의 명령에 따라 구역 안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려 한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한다 결전의식을 통한 잔탈 라크쉘은 서둘러선 안된다 의식이 받아들여지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린 지금 적진 상궁에서 적 주력 하함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준비나니 나는 말라시를 권자에서 끌어내리고 동료들을 내 지배하여 둘 것이다 넌 날 돕고 그 대신 난 탈다림을 이 분쟁에서 빠지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거래였다 그러려면 전통에 따라 의식을 수행해야만 한다 따까리야? 따까리네? 전통충샷 행성이 보라색이에요 옛 법도에 따라 준비를 마쳐야 와 진짜 전통의 법도에 토할 것 같다 진짜 마인드 싹 꽂혀버리고 싶다 21세기에 태어나... 아 21세기부터 더 됐지 아무튼 얘 그냥 걔 그냥 죽이고 싶다 보수적인 머리 갈아주고 싶다 이번 임무는 공허폭격기만 뽑으시면 됩니다 공허폭격기가 진입인가? 저들은 말라시의 수호병들이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저들을 좀 제거해줘야겠다 꼭 그래야만 한다 잠깐 저 이상한 개는 뭐지? 테라짐이다 테라짐? 어 어쩐지 행성이 보라색 기운이 막 있더라구요 테라짐이 분출되는 동안에는 아무의 병력을 낙관할 수 미쳤네 이거 소환진이네 어 야 이렇게 시작하나 본데 지금? 어어 체력 풀리네 테라짐이 가라앉을 때까지 생존하라는데 그러면 일단 우아우와 헌터처럼 해야겠다 헌터할 때 나는 이렇게 양쪽에다가 파이널을 짓고 포트를 지어서 맞거든요 이따는 티페나라고 하니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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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여기 맞고 너는 여기 맞고 이리 왔다 나이스 자 이제 포토 짓고 계속 오네 근데 야 테라는 이런거 없지 이번에 스타2에 뭐 포토 같은거 없죠 어 이제 귀찮아서 게임 어떻게 하냐 아니 포토 있으니까 너무 편해 집 비우기도 쉽고 뭐야 미션이 총 9개나 남았다고야? 아 에피로고도 미션이었어? 큰일났네 금방금방 해야겠네 생각보다 많이 남았었네요 적에게 우리 부모를 보내주자 이야 뭐야 배틀까지 나왔었어 말라시 수호병 4명 처치하라네 수호병 4명 처치하라네 저들을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여라 나의 동족은 명예롭게 싸울 것이다 비록 지금 널 위해 싸우고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우선은 방어기반을 마련해야한다 행여나 여기서 계도라는 유저 있을까봐 하지만 우선은 방어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딱 멘트 한 번 들려주네 은근히 설명충이야 그렇지 않아요? 말이 너무 많아 주인공이지만 설명충해 순수충해 신관이시여 이 구역에서 탈다리 모선이 탐지되었습니다 이 모선들은 태양석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태양석을 해방시켜도 알라라크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어기반을 다져야돼 무조건은 거의 안쳐들어오는 제가 꼬락선을 못받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거 아이고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살아있네 살아있어 신즈님 살아있어 저녁까지 달려 엔딩까지 갈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헤드 감사드립니다 헤드 제 미는 유행어의 신즈님 이번에 헤드 새벽 5시까지 해야된다고? 하하하하 미쳤네 미쳤어 그정도는 아닐거야 됐어 자 이제 어택 떠나자 극도가자 에이. 그런일은 없어요 봉합복격기만 뽑으면 된다고 쓰네요 봉합복격기들 미치게 뽑아버려야지 옥호 интер개 서를 bung roger 여보세요 이놈 왜 거기로 가 아아아 Lion 와오오오와와와와와와와와환 애같은것들 같은것들 와 망했다 야씨 야야야 병력뽑아 병력뽑아서가 병력뽑아서 와 저기 날라다니니까 저렇게 갔지 실험 자 이렇게 되면 박력을 많이 모아가야 돼 가자 가자 천천히 돌아와 뭐야 뭐야 우와 울트라 개빨리 높네 아 확실히 얘네들이 원래 좀 약하네 어 여기가 그건 거야 얘네들이 이 보라색 기운이 있을 때 나올 수 있긴 있는데 원래만큼 세지 않은 거야 aren't 거신 거신은 거신은 그래도 거신일 거 아니야 우와 이거 지지는 것도 있네 어 얘네 얘네 나 우리 공격 못한다 나 개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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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이고요 뭐야 왜 이렇게 세 개이득 야 그러게 폴토르 설치 있는데 이렇게 털린다 말이야? 지금처럼 적을 공격하기 좋은 기회가 있겠느냐 지금 공격 가야 되거든 사실 가만있어 봐 병력 뭐야 병력 뭐야 아니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 적과 마주쳤다 칼다림의 공중 병력이 우리 연결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격춰라 칼다림 모설을 하나 파악해 훌륭합니다 이제 한 대만 남았습니다 자 지금 할게 많아 할게 많아 엄청 그래서 이건 뭐야 뭐 큰게 하나 온다 적과 마주쳤다 적과 마주쳤다 적과 마주쳤다 적과 마주쳤다 다 무서버려 와 공허폭격이 쎄네요 어 공허폭격이 쎄 어 공허폭격이 쎄 아아 야 한번 가세요 왔다 왔어 왔어 다 왔다 다 왔어 아칸인데? 야야야야야야 야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쎄이씨 우와아 이거 아칸은 안돼 아칸은 이런 이루어지리라 어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최대 출력 위상 수정 충전 척토화 개시 시스템 최대 동력 야메플레이 될려나? 우와 존나 아파 한참은 감사합니다.